세상에 요렇게 영상이 너무 예뻐 손 떼면 다가올 거예요 더 만져달라고 어머 만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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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별아 어린이가 있어도 이렇게 자라네 우리 한별이 예쁘네 예뻐 예뻐요 예뻐요 힐링 영상이다 정말 아우 예뻐라 한별이 이렇게 예쁘니 아우 예뻐 한별이 너무 귀엽다 응 귀여워 너무 웃는 얼굴이라 예뻐요 홍시도 슬쩍 홍시 한번 출연해볼까 어머 조금씩 심해지면 엄청 홀는데 처음 보면 낯설어